이 개념과 체험이 만났는데 안 자명해질 리가 없고 자명해졌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점프 하신 겁니다. 그 무지하던 업장이 하나 털린 거예요. 자명해졌다는 건 업장 털린 거예요. 아리까리 하다가 자명해졌어 그러면 업 중에 지적인 업장이죠. 무지의 업장이 털린 거예요. 마음씀이 바뀌는 것은 심리적 업장이 털린 거고요. 두 가지 업장이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무지와 아집. 아집이라는 심리적 업장. 내 사랑이 너무 큰 거죠. 심리적 업장. 무지. 내 견해에 빠져서 진짜 있는 그대로 진리를 못 바라보는 업장. 지적인 장애가 무지. 심리적 장애가. 내가 너무 중해가지고 일어나는 마음의 이런 병폐가 심리적 업장. 아집. 이 두 가지가 조금씩 극복되면 여러분 업장이 털리시는 거고 영적으로 진화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어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뭐 다 좋아요. 뭔가 얻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뭔가 투입을 하면 얻는 건 있는데 전 이거예요. 진짜로 업장을 터셔야 된다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업장이 털렸느냐죠. 절에서 이번에 불공 드려가지고 거기 몇백급의 업장을 털었대. 거기 털게 해준대. 거기 의식에 참여하면 뭔가 얻는 건 있으시겠지만 그게 몇백급 업장이 털린 게 아니라는 증거가 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의 심리상태와 여러분의 지적 수준을 보세요. 모르는 건 여전히 모르고 안 되는 건 여전히 안 됩니다. 뭐가 털렸어요. 돈이 털렸네. 돈을. 기분 내셨으니까. 요즘 사회에 기분 내는데 돈 안 내고 기분 내게 해줍니까. 투자를 해야 기분 내는데. 또 많이 내면 더 떨리고 더 긴장되고 좋죠.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걸어놓은 거랑 다르잖아요. 주기로 한 거는 지금의 어떤 위안이나 소소한 그런 공덕이 아니잖아요. 뭐 업장이 털립니다. 실제로 안 털린단 말이에요. 업장 털리면요. 모르던 게 알아줘야 돼요. 무지의 업장이 털리면. 아집의 업장이 털리면 내 욕심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그 전으로 못 돌아갈 정도로. 예전에는 그렇게 욕심냈는데 그걸 내 요즘은 욕심 못 내네 하게. 이게 성경에 바올이 정말 잘 써놨어요. 업장 정화를 기독교 사도 바올이 잘 써놨어요. 여러분 어려서 이렇게 집착하고 놀던 거 나이 들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짓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업장 털린 거예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게 어느 날 무덤덤하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업장이 털린 거거든요. 이런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요. 남한테 의존하면 안 되고. 연불만 외고 있어도 안 돼요.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연불도 선정체험이거든요. 연불도 결국은. 선정체험입니다. 그런데 선정만 체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혜가 늘려면 양심 분석을 해야 되고. 선정체험에서도 참나체험에서도 선정체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죠. 아공복공구공에 지혜 개발이 필요해요. 그리고 일상에서 양심을 구현하려면 육바람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공부하려면 단학에 대한 공부도 해야 돼요. 이 공부들이 이 세 가지 공부가 겸해지면 진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가 진화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공부가 진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